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가 현 집권 세력의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역사교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한 것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이미 욕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균형있는 역사서술이라는 명분 아래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관련 서술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정의 불가피성을 변호하는 등 균형있는 역사서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역사교사 모임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압력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